우와 찍었어? 응 잘 나왔나? 응 아빠 이거 뜯을거야 앉아 있어봐 아빠 할거야 저기 앉아 있어봐 이 봉인라벨을 훼손 시 고객님의 단순변심으로 반품가능 이거 뭐야? 아빠는 이거 거의 10년은 써야기 때문에 뜯을게 슈윽 짜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설명서 이거 뭐야? 이것도 설명서책 어? 이거 설명서책 짜잔 이거 뭐야? 이거 완성이야 엄마 한나라한테 아주 생기잖아 이거 하나, 카메라야 응? 그리고 짜잔 이거 하나 이거는 이거는 고마워 이거 아빠건데? 이거 한산진주 하나를 찍어줄거야 이걸로 그리고 이거 먹을까? 이것도 한산진주야 이거는 렌즈야 이거 반죽해 짜잔 이거 반죽해 이런것도 있어 이거야 나머지 누구도 이거 봐 짜잔 이거 뭐야 이거 카메라 이뻐? 응 이걸로 사진 하나 많이 찍어줄게 이거 뽑아 조금 이따가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왜 다 하는것도 알아 오빠 빨리 사자 지금 충전하는건 뭐가 충전 이거 스트랩 이게 뭘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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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 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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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응 아직 건전지가 없었어 그래 여기 건전지 짜잔 열고 이렇게 했어 이제 키면 될거야 짠 키웠지 응 내가 찍어볼게 잠깐만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이걸 해주면 돼 됐다 제가 아 안아 보고 착각착각해봐 엄마 보고 엄마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거 맞아? 김치 남은 김치 반쪽 잘 나왔나? 잘 나왔구나 고마워 어? 뭐하나? 띵띵 따가워 따가워 됐네 됐어? 뭐였나 보다 짱 응 고마워 나 줘라? 어? 나 저기 렌즈 좀 줄래? 응 이건 뭐야? 카메라 렌즈야 카메라 렌즈 아니지?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커 이건 너무 크는데 됐다 이건 괜찮아? 응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거 안 찍어? 아빠 내가 해볼게 아빠 내가 해볼게 너 지금 이거 왜 했어? 무거워? 잘 들어? 보여? 어? 한 번 찍었어 한 번 더 김치 찍었어? 응 잘 나왔나? 응 응 로드 신혼 음리 ? dam